지금 자유한국당이 민주당의 악법을 막고자 육탄 저지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공수처법 그리고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 어떤 꼼수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정기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거 어제 국회에서도 그렇고 오늘도 국회에서 싸워야 되는데 신회에서 취재를 하고요. 이게 어떤 꼼수가 있는지 선생님께서 좀 알려주십시오. 연일 국회 현장에서 밤을 새가면서 취재하시는 우리 신의 한수 가족 여러분께 그 애국심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꼼수가 있죠. 왜 저렇게 여야 4당이 연합군을 결승해서 목숨 걸고 저렇게까지 하려고 하고 또 우리 자유한국당도 역시 목숨 걸고 저지를 하려고 하는지 다 꼼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드릴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요. 연동형 비례대표제하고 관련해서 선거법 개정안을 내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일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채택이 됐을 때는 어떤 이득이 있느냐. 사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북한의 노동당이 공산당으로서 엄존하고 있는 그런 현실에서 철저하게 양당구조로 가야 되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다당제를 내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다당제가 돼 있지만 지금 군소정당이 차지하고 있는 어석은 그렇게 비중이 크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하게 되면 사실 정의당이 있잖아요. 정의당. 정의당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지지세력이 한 10% 내외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서 가져가는 상황이 초래되기 때문에 정의당같이 극자정당이 어석수를 많이 확보하게 되고요. 또 지난번 총선에서 그때 국민의당이죠. 지금 바른미래당. 국민의당, 지금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도 실제로 정당 득표율은 25% 이상 했거든요. 그러면 정당 득표율이 바로 반영이 된다면 전체 300개의 국회의석 중에 거의 70석 이상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절반 조금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군소정당이 엄청나게 도약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 구조로 가는데 왜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양당 구조로서 거대 여당인데 왜 여기에 문호를 개방하느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정의당이라든지 민주평화당이라든지 현재의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2중대, 3중대로 써먹을 수 있고 그래서 전시회는 연합군으로 이 그룹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범야권 연대를 결승을 해서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이해찬이 말하는 20년 내지는 100년 장기 독재를 하겠다는 거대한 음모가 여기에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당제를 만들어서 보수 야당을 고사시키겠다. 그렇죠. 연합군의 이름으로 고사시키겠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양당 구조가 당세를 확장하는 데는 좋지만 아까 말씀드린 2중대, 3중대, 4중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전시 상황에서는 하나가 되잖아요. 그렇죠. 뭉치잖아요. 지금처럼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공동의적인 자유한국당을 타겟으로 해서 그들의 공화국으로 만들어나가겠다는 거대한 음모가 사실 있는 거고요. 또 하나, 두 번째 있었죠. 두 번째가 공수처 설치하고 관련된 거하고 또 하나는 검경수사권 조정입니다. 이 두 가지 같은 경우는 요즘에 정치사회적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가 많잖아요. 그래서 검찰개혁의 이름으로 공수처를 설치하고 공경수사권을 조정을 하겠다 하는 것인데 여기도 거대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어떤 건가 하면요. 먼저 공수처를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공수처 안이 조정이 돼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공수처가 수사권도 가지고 그다음에 부분적인 제한된 기소권도 가진다. 그래서 근원의 의원 같은 경우는 원래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반대하는 쪽으로 돌아서게 된 것이 합의 과정에서 도출된 게 뭔가 하면 부분적인 제한적인 기소권도 공수처에 부여한다. 이렇게 하니까 돌아선 거거든요. 결국 뭔가 하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공수처가 가지게 되면 옥상옥의 권력이 됩니다. 미국에 이거하고 비슷한 조직이 있거든요. 어떤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미연방수사국이 있잖아요. 미연방수사국, FBI. FBI 같은 경우가 미연방수사국인데 우리 집 경찰이 아닙니다. 법무부 외청이에요. 법무부 외청인데 세 가지 기능을 합니다. 우리로 치면 국정은 2차장실, 국내 정보를 총괄하고요. 정보기관입니다, 우선에. 그다음에 두 번째 대검 중수부라고 하시죠. 고위공직자 비리척결 반부패운동을 주도해왔던 대검의 중수부. 지금 해체됐죠. 지금은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가 대신하고 있지만 그 대검 중수부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검찰의 기능이고. 세 번째는 연방경찰 기능인데 사실 경찰 기능은 약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경찰은 주경찰이 우리가 말하는 경찰이고 연방경찰은 일종의 국가경찰이기 때문에 연방법과 주법이 충돌할 때만 개입을 최소한으로 하는 정도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FBI가 법무부 산하 독립외청인데 우리로 치면 국내 정보를 총괄하는 정보기관이 되기도 하고 고위공직자 비리척결 반부패운동을 밀어붙일 수 있는 동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으로서 옛날로 치면 대검 중수부 기능 그다음에 플러스 국가경찰 그 기능을 하기 때문에 권한이 막강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미국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무부에 일개 외청에 불과한 FBI에 이 정도 권력을 줬을까? 그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하지만 수사권만 있습니다. 수사권만. 기소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분점시키는 거죠. 과도한 권력을 어느 한 특정 조직에 부여를 하게 되면 결국 고위잖아요. 그렇죠. 썼거든요. 그래서 왜 민주주의의 유관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 왜 무소불위의 권력 집단인 FBI에 기소권을 안 주고 수사권만 죽겠습니까? 저희는 FBI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없군요. 그렇죠. 결정적인 게 빠져 있는 거예요. 기소권이었군요.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 검찰을 왜 괴물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기소독점주의. 기소독점권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소는 검찰만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수사개시권은 검경이 같이 가지고 있어요. 개시권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수사종결권을 검찰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깨개갱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법원에 대해서 영장청구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조직이 없어요. 대한민국 검찰이 좀 기형적인데 그래서 혹자들은 이런 비대화된 검찰 권력을 분산시켜야 된다. 그래서 공수처와 또 하나는 검경 수사권을 분리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공수처에 수사권하고 부분적이지만 기소권까지 주면 옥상옥이죠. 옥상옥이죠.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이번에 제한적 기소권의 정의가 뭔가 하면 나머지는 수사권만 가지고 제한적 기소권 적용 대상이 판사와 검사와 고위경찰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센 권력기관이 검찰청하고 법원하고 경찰청 아닙니까? 이 대표적인 3대 권력기관을 공수처를 통해서 통제하겠다는 업무가 도사리고 있는 거죠. 왜? 기소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야 되거든요.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 있어요. 대한민국 검찰 검사 숫자가 한 2,10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검사 동일체 원칙에 따라서 하나의 조폭 집단하고 비슷해요. 대한민국 검찰은 조직에 충성한다고 그러죠. 국가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정권에는 정권 초기에만 충견으로서 충성하다가 정권 중후반에 가면 레임덕이 오잖아요. 그럴 때는 하이에나처럼 현재 권력인 정권을 물어뜯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주범이 그동안의 검찰 권력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권력을 분산하는 건 좋은데 만일에 공수처에 똑같은 권력을 준다면 옥상옥의 권력이고 이 권력이 유사시 정권 중후반기에 레임덕 현상을 막게 된다면 공수처가 살아있는데 검찰이 까불 수 있겠어요? 사법부의 판사들이 까불 수 있겠습니까? 무시무시한 견제장치를 만들어낸 거죠. 그렇죠. 고위경찰관들이 까불 수 있겠어요? 국제경제장치. 꼼짝마죠. 임기 5년 동안 내내 공포정치가 될 거라고요. 왜냐하면 공수처 권력이라는 게 결정적으로 제한적 기소권 행사를 통해서 검찰과 경찰과 법원을 통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5년 내내 레인 오브 테르라고 해서 공포정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절대 권력자로 청와대가 군림하겠다는 정근대적인 말상인 거죠. 이거는 절대로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막아야 되겠습니다. 공수처가 아주 무섭군요. 무선구조. 그래서 결국 뭐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서 결국 범자파연대를 통해서 다수당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개헌 저지선을 확보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입법부를 장악을 하고 그다음 검찰, 법원, 경찰을 공수처를 통해서 장악을 하면서 그들의 지배를 영속화하면서 소위 말해서 자파운동권 독재로 가겠다는 거죠. 온몸으로 막아야 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박수. 정말 자유한국당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목숨을 걸은 것 같아요. 네. 대한민국을 위해서. 네. 이대로 두면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그래서 온몸으로 우리 신의 한 수, 자유한국당 하나가 돼서 대한민국을 사수를 해야 됩니다. 아유 오늘도 힘나는 말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사수하자. 사수하자. 대한민국 망세. 방송이 9월으로 끝났습니다. 그만큼 또 우리가 투쟁이 여기 있다는 거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목이 좀 쉬고 말이죠. 피곤합니다. 이틀 동안 기자들 나가고 또 저희는 또 소수인원을 가지고 스튜디오에서 운영하고 또 밤에 가고 어제 새벽 5시에 들어와서 잠시 눈물치고 나와 또 일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대한민국 피곤해도 말이죠. 목숨을 지키고 사수하자. 사수하자.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누르자. 누르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